기본작업의 조건부서식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서식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첫번째 조건부서식 1번 시트를 클릭하시구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B3부터 조건부서식은 위에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첫번째 데이터 B3부터 H30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B3부터 H30 영역 그 다음 이 영역에 대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서식이라고 있습니다. 1급에서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서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새 규칙을 클릭하시구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내가 수식을 주구요. 그 수식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요. 수식을 작성할 거면 아래쪽에 오셔서 등호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등호 입력하시고 조건은 환자 코드가 끝자리가 1로 끝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고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인데 ~~이고라는 얘기는 end 함수를 이용해서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end 함수가 먼저 입력이 되시고 가로 열구요. 끝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right 함수가 필요합니다. ri-ght 입력하시고 가로 여신 다음 환자 코드의 첫번째 데이터가 b3에 있습니다. b3을 클릭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b3, b4, b5 해서 b30까지 데이터를 비교해야 되는데 b열에 있다는 건 동일하죠. b열에 있지만 3,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구요.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그 값이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작업을 하십니다. 첫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 끝나셨으면 신표로 마무리를 하시구요. 두번째 진료과목의 첫째 글자수가 진료과목의 전체 글자수가 전체 글자수가 4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자수를 셀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한데요. len이란 함수는 글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과목이 있는 f3을 클릭하되 아까와 동일하게 f열에 있지만 3, 4, 5, 6, 7 달라질 겁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구요. 그 다음 가로 닫으시면 len함수가 f3에 있는 글자수를 세워서 값을 반환해 주면 그 값이 4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함수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구요. 이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 작성을 다 하셨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눌러서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했구요. 글꼴 색깔을 연한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서 연한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조건부 서식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진료 과목이 4글자인지 그 다음 환자 코드가 1로 끝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조건부 서식 1번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두 번째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제도 동일하게요. 제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첫 번째 데이터 A3부터 H24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주문일자에 월이 5월이고 뭐뭐 이거네요. 그럼 또 엔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 코를 넣으시고요. AND라는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 가로 열고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3에 주문일자 첫 번째 데이터 A3을 클릭하되 A열에 있지만 3,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이 추출한 값이 5월입니까? 라고 입력하기 위해서 같습니까? 5라고 입력하고 심표 그 다음 할부기간이 6 이상 10이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부기간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A3셀을 선택하되 A3셀에 A는 고정하고 3,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면 6보다 큰 6, 7, 8, 9, 10, 11 뭐 계속 올라가겠죠. 심표 그러면서 6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다시 한번 할부기간을 선택해서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1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작거나 같다 12라고 입력하시면 6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할부기간의 데이터에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은 긁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이런 서식을 넣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지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 눌렀더니 할부기간 6월부터 12개월 안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문일자가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한 결과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조건부 서식을 넣으셨는데 이 조건부 서식을 삭제를 해야 되거나 수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요. 우선 수정하는 방법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을 넣으셨던 영역에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셔서 내가 넣었던 조건부 서식을 선택하고 규칙 편집을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수정이 아니라 나는 지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지우기 가셔서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울 건지 아니면 시트 전체에 들어가 있는 조건부 서식을 지우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넣으셨던 조건부 서식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3번 시트 클릭하시고 수강생 코드에 수강생 코드에 네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가 4이고 그러면 S가 1번 빼기가 2번 2 0 까지 해서 3 4 안해요. 중간에 있는 숫자에서 끝에 있는 숫자가 4입니까? 라는 조건을 주실 거고요. 학점이 학점의 평균이 3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A3부터 우리는 범위를 H37까지 범위를 지정하십니다.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첫 번째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신 다음 ~~ 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을 모두 만족해 합니다. 엔드 함수가 필요하겠죠? 엔드 입력하신 다음 우리는 수강생 코드에 네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미드 함수를 넣되 수강생 코드 첫 번째 C3 을 선택하는데 C3 C4 C5 C열 에 있지만 횡의 밑은 달라질 겁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라만 지워주시고 여기에서 네 번째 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1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값이 문자 4 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고 신표 첫 번째 조건이 됐죠. 두 번째 두 번째 는 학점 평균이 있는 H3 을 선택하되 H열 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3 앞에 있는 달라만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3.0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조건을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습니다.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은 기울인 꼴의 색은 파랑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샵샵샵 표시가 됐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강생 코드가 네 번째 숫자가 4인지 그 다음 학점 평균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